이준철 기술 워낙 미남인데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을 좀 만졌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안검하수라고 조금 만져놨습니다. 좀 좋아 보이나요? 오 완전 배워왔어요. 영화배워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OP7하고 200승을 해서 더 좋았겠어요? 그쵸, 제가 너무 아끼는 말인데 번호가 외곽 번호라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외곽으로 많이 돌았는데 다섯에 뛰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완전히 안 찼고 아직 3세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아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리에서 제가 타는 말만 거의 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들 스타일도 많이 알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 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200승을 한 거는 팬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했으니까 더 조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죠.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삼경주입니다. 보론 출발 속에 한가운데서 6번 리드업 치고 나옵니다. 복수선주로 안쪽 차지한 말 4번 강촌해별입니다. 4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이준철 기수와 함께하는 4번 강촌해별입니다. 선두는 4번 강촌해별입니다. 이준철 기수가 곱비를 잡은 4번 강촌해별 선두 안쪽을 노리는 2번 굴참나무수. 바깥쪽에서는 7번 성불챔프와 9번 야오스트롱해 추격합니다. 선두 4번 강촌해별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 강촌해별 가장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에서 9번 야오스트롱해 추격합니다. 4번 9번 7번 앞말인데 성질이 엄청 칼칼해요. 다루기도 좀 힘들고 겁도 엄청 많고 스타트 능력이 이렇게 있는지는 망할 때 조금 느낌은 있었지만 말이 쌓이면 안 뛰려고 그러는 게 있어가지고 데뷔 전에는 끝번이라 말이 없으니까 선행을 가쳤고 이번에 중간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체의 초반 능력이 좋다 보니까 1등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리가 늘면은 좀 아직 지구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